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나는, 나는 알아 나는 잘할 때부터 나도 나를 알아, 나도 그래 저 꼬치아퍼 아, 억차나 있어 왜 뒤가가 주겠어? 휴통장이라고? 왜 뒤가가 주겠냐? 내 이름이 안 베기잖아 남자로 통장 뺏기면 다 베끼는 거라고 해 통장도 잘할게 명독이 잘할게 아, 야, 야! 할아버지 음, 어색 오우 얼마야 베이브 얼마야 베이브 딱 터져야지 같이 못 가네 못 찾지? 아 어떤 200만원 넘게 모았는데 헤어졌대 남자가 여자 쿠파도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평생통 못 찾았대 근데 우리 그럴 일이 없잖아 그 커플도 처음에는 헤어질 생각 같은 거 안 하지 않았을까? 그 뭐야 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야?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나는 나를 알아 나도 나를 알아 나도 그럴 거야 통장 잘 나지는데 왜 니가 가지고 있냐 우리 건데 왜 니가 가지고 있냐고 우리 건데 왜 니가 가지고 있냐고 주민을 주면서 다 뺏기는 거라고 해 가만히 가 가만히 가있다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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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이 이 시간에 들어가야 돼. 심히 따질 당국한 게 안쓰. 당황당하고 당황해 줘. 아아! 진짜 살지는 마라. 결혼은 요원의 무더입니다. 너무 끝까지는 안 됐지? 야, 겨울이 있어. 예식장에 난 장례식장 밥만 걸었겠네. 아, 뭐라고 말했는데? 50만원. 정리 잘해. 너만 정할게. 야! 잘 가지고 있어! 아, 사장님은 재밌다. 무슨 워낙 입고 없야만 알잖아. 저 직원이라고 하니까 꼭 만나고 싶대요. 이렇게 진짜... 진짜 여행사 직원이라 된 거예요. 당연하죠. 그쪽에다가도 여행사 직원으로 미장했다고 얘기했어요. 근데 마음에 안 두세요? 정말 성실하고 매너 좋은 혜원이신데 직장이 좀 빠져서 연봉이 적은 게 흠이지만 아, 이거 연봉이 제가 벌면 되는 거니까요. 만나보세요! 피부관리 좀 하신 다음에 아, 제가 피부관리 참 좋았었는데 요즘에 좀 피곤해가지고 너나 만나 성공하시려면 최소한이랑 깜짝아보고 보이셔야 되거든요. 물광조사 한번 해드립니다. 물광이 얼굴에요? 피부 보슬이 안되면 치킨이 생기거든요. 보톡스는 필요하니 해도 물광 수사가 최고예요. 그 저녁에 딱 맞고 금토에 3일 동안 시신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3 사람이 될 거예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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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성형 수술. 아니요. 회원님. 잠 되지 않으면 수술이 아니에요. 아, 지금 이婚姻介紹 중심 신혁자 하고 금요일까지는 자세히 위치해 10개 정도가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 이거 20년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 잠시만요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경자에요? 네 생각 좀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저 생생증 갈 것 같아요. 황난다. 아, 그래? 그래? 조카예요? 네. 무슨 일이에요? 저 길로랑 잠깐 만나갔다 올게요. 시간 많이 못 준다. 빨리 소리 제출해. 네. 여기 있습니다. 자, 화이팅! 조카 분,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. 네이바이. 최은수라는 사장이 무기 거래상인지 마약상이라고 거래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일가족이 몰살됐대. 다 죽었다고? 가족 전부다? 네. 최은수랑 부인, 그리고 최우혁, 최우진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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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사장이랑 최 사장이랑 어허. 네. 그 놈한테 생피품을 납품하는 사업가가 있었어. 우린 그들을 이용했지. 김 사장은 딸 하나, 최 사장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. sh outras 거짓말 Nanaki VR-VN 크로스 동영상 O Q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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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들은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었어? 최 사장 죽던 날 김 사장 내가 정말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뭐 들은 거 있어? 어? 요원 사례 현장에서 회웅디 중에 발견됐어 그 하나는 김성준 선배님이었고 우리랑 똑같은 회웅디고 그 하나는? 저도 누군지 몰라 아무튼 내 명령 서버에 운밀렸으니까 빨리 가야 돼 여름 죽이 나왔다 우리가 권고했던 상황이 있잖아 검찰 송치되면지 아니면 조사지에 있는지 파악해 줬는데 아 알았다 알았습니 내 거 가볼게 그럼 빨리 가자 어?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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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ai 어 Messys 저né 어 як 잠시만요. 그거 내가 차장님한테 부탁할게. 내가 팀장님한테 최우스라는 이름이 됐을 때 그는 이상이었습니다. 팀장님. 차장님. 내가 차장님한테 부탁할게. 네가 믿으면 나도 믿을게. 장부가 최우스라는 이름이 됐을 때 이걸 배웠습니다. 네. 무슨 말이야? 네. 팀장님이 최 사장과 김 사장 이용하고 버렸다고. 가족들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. 양심과 입사에 의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어. 아이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데 임무가 중요해? 우리나라 국민인데. 팀장님 요원이었어. 그렇다고 편들어주고 싶진 않아. 중요한 건 그때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 아이가 우리 요원을 죽였다는 거야.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두 아들은 최우혁과 최우지. 김 사장 딸은 지금 미리 자기 가족들이 죽게 만든 요원들에게 복수하려는 거 아닐까? 그래서 팀장님이 최용수 이름 들었을 때 그 액체 관련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 액체 débiles说 저의 과정을 잘하려고요. 그 액체 비디오를까지 정말 빨리 없애고 팀장님이 거기서 그 액체 비디오를 안구여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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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많다. 사장님, 스키장에서 4분에 유전자 샘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? 조사하는데 필요해서요. 지시도 안 받고 네 밤대로 조사하겠다고? 그것만 맞히면 서류 전체 제출하겠습니다. 스키장에서 4분간 없다. 여기서는 더 많이 사는 거야?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신고 싶어 Izhe. 그래도лю舉을 때는 더욱 신고 싶어 카아라. 내가 말 Hillsорд 이거 진짜 많이 못 신고 싶어, 제가 대신에서 치고 싶어 하여가 있어요. 이거 사람이 아니라 밤도가 있어요? 수용 aquell 기관이 안 돼? 이렇게 하는건 너무 다르다. 이거 좀 더나요. 그니까 이거 왜요? 아 안좋다 제 입장은 옷이 아주 두고 아주 좀 더 한 번 그거랑은 나야? 제가 입장에서 일을 타지요 시선이로 선택해 명명이들지 75일으로 간절하길 수 있지 아니요,只是서 사람은 사 사짤을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있는거 같은 거 아 아 아 아 어, 인간에 저는 잘게보다도 정신고추 비가 정실라 냥냥냥 나 지금 나가라는 소리 안들려? 최흥수라고 하세요 최 뭐? 사왕과자 비단 사왕과자 비단 사왕이 그만 남아세요 한 날 사람은 저잖아요 야 니들이 자꾸 이러니까 내가 뭐 큰소리쳐가지고 승질 드럽다는 소리 듣는거 하느냐 아아 못 들어간거야 오늘 밤 10시에 기본상 계산소로 가는거야 씻어주고 마이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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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포인트 인 더 마이세 싸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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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인 털라인 너도 임 호 하하 어, 쇼받, 에야!